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지구과학2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과탐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구과학1이었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지구과학2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기본기가 필살기도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적용하는 훈련들을 통해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 등급컷 나왔어요. 한 44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등급컷이. 2등급 39, 31, 22. 이게 갭이 크죠. 그죠? 갭이 큰 편입니다.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난이도 보시면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급컷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상이니까. 그리고 자료해석 문항 비율이 좀 증가했고요. 좀 지역적인 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건 좀 감소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맥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잘 보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답률 베스트 5가 있는데 이제 오답률, 정답률 반대입니다. 46%라는 정답률은. 17, 19, 5, 16, 12. 이게 이제 G2는 조금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이게 어떤 문항들이 이런 게 소개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은 17번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이 문제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데이터가 다 주어졌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우리 못 배웠어요. 거리지수 배웠잖아. 그치. 거리지수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고유운동 나왔으면 접선속도 얘기 나오겠죠. 흡수선 파장 나왔죠. 문항에 이제 흡수선이 고유파장이 좋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야? 시선속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문항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였냐면 접선속도 C 있잖아. VT는 4.74D 이거 있잖아요. 그 식을 갖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서는 적용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포인트 잡고서는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해설강에 다 찍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것도 지질도인데 지질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지질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를 때 좀 잘 자르셔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지질도는 뭘 판단하셔야 돼요? 주향 경사 방향을 잘 판단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층선이 있으면 단층선에 주향 경사를 먼저 그려주고 다른 지층들에 주향 경사를 그려준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지질도는요. 복잡한 듯 보이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듯 보이게 나오는 지질도에서 주향과 경사를 잘 판단하셔서 경사 방향만 잘 찾아주시면 문항 푸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질도는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파트죠. 아직 학습이 잘 안 된 친구들은 이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오는 게 뻔하니까 그걸 갖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질도 나오면 맨날 뭐 나오겠니? 수평, 수직,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 습곡, 단층, 부정압, 그리고 관입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층이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파였느냐 이런 지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주향선 잘 그어주고 지층경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게 핵심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복잡해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5번. 이 문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찍어놨는데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인 곡선이고 그냥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하는 문제가 포인트였어요. 포인트가 해석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나왔거든요. 나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벤오프대일 텐데 벤오프대면 들어가다가 현무암질 마그마 나와가지고 얘네들 유문암질이 화감질이랑 똑같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난해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나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랬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융기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어. 선생님 해설강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융기를 하거나 침강을 할 때 지각의 두께를 갖다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중력 이상으로 지각의 두께를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포인트가 요소가 결합된 거죠. 사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융기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야. 그 주제를 갖다 가지고 지각의 두께를 중력 이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 여러 가지 주제가 같이 결합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런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요거 나왔죠. 이제 우주론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였는데 12번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론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가속팽창우주와 열린우주, 평탄우주 이 세 가지를 갖다 지금 비교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우주론에서 이런 밀도비 같은 거 이건 수치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문항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조금 한정적인 편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주론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으로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 개념으로 숙지를 했다면 혹은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했다면 이 문제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 잡고서는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자료가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 지구과학 2는 아주 아주 새로운 자료는 많지는 않았어요.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 판의 경계가 나왔는데 지진파의 속도로 그걸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근거리 지속선이 좀 경사가 져 있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주제였을 거예요.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항이 평가원 문항이 상당히 깔끔한 이유가 이 문제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를 측정을 했대. 그럼 판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를 측정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무슨 포인트를 잡고서 공부를 할 수 있냐면 판의 경계가 뭐가 있을까. 수렴 발산 보전 있잖아요. 그럼 그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왜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의 기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단편 쪽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잘 할 수 있느냐. 그 사고력을 갖다 측정하는 방식으로 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처럼 보이는 걸 갖다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거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모평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마 수능도 비슷한 기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아주아주 높지는 않았고 아주 낮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항이 6평 때보다 훨씬 깔끔해졌고요. 여러분들 풀기 되게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만 확실히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학습법 대기 얘기해 볼게요. 학습법. 학습법. 그걸 모평이요. G2는 컨텐츠가 많이 부족해요. 알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약간 2과목을 갖다가 수업을 하면서 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선생님도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쪽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선생님도 몸이 한 개니까 이게 분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구가 원해 몰빵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두 개를 상당히 그래도 유사하게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의 시간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도 항상 있어요. 근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을 해놨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일단은 최근 기출 중에 최근 기출 중에 최근 기출 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자료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앞에 이제 뭐 우주론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내면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최근 기출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뭘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교과서를 좀 읽어보세요. 이제 알겠죠? 교과서. 교과서 EBS는 필수니까. 그치? 이 두 가지는 필수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료나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지구과학 2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적인 주제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앞 단원들 특히 1, 2단원에서 지역적인 게 많죠. 그렇죠? 그런 지역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서 조금 예를 들어 시대를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9월 보평 이후에 수능 때까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루틴을 정해가지고요. 이제 지구과학 2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거의 매일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30분 이상 매일매일 30분에 1시간 정도 매일매일 지투에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떠나가거든 자꾸 지투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 막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도 자꾸 안 하면 잊어버려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투 시험은 승리할 수 있어요. 지투는 얘들아 장인정신 갖고 해야 돼. 알겠죠? 장인정신 갖고 아무리 지겹고 힘들어도 내가 모르는 게 뭘까 놓치는 게 뭘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서는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해설강의는 선생님이 현장강의 서초메가스터디에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문제 풀 때 전체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투는 그게 답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파이널 강좌랑 마지막에 보는 책 남았거든요. 그것도 현장강의를 해서 다 올릴 테니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 같이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